그리고 역시 이 게임의 장점은 어? 어? 나 진짜 못 봤어? 근데 나 어떻게 이제? 잠시 아 이 게임의 장점은 역시 꼭 해야만 하는 플레이가 없다? 이 정도에요 기본적인 것만 해주면 뭐 죽이고 가도 되고 그냥 살려주고 가도 되고 게임 되게 잘 만들었네요 얘 어떻게 죽이지? 지금 여기 문 앞에 또 애들 있죠? 아 절로 가야돼 흠 어그로 끌고 한 명만 와라 한 명만 오른쪽 보고 시체 보고 신고하기 전에 죽이고 다음 사람 쟤 어떡하지? 빠이 끝이야? 어우 너무 쉽죠? 어 진짜 강해보인다 죽이기 전에 정신 못차리게 하라고? 근데 눈은 안 좋은가 보네? 내가 안 보임? 저 어떻게 정신 못차리게 하지? 아 이거다 먹으러 끈 다음에 이거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다 어? 너 전기 맞았잖아 더 와 더 와 어 아니야 하나가 아니었네 어 얘네 어 뭐야 왜 이렇게 세 앗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암살이 아 아까 전에 내가 잘못했구나 되네요 아까 전에 이거 하려고 했는데 어 뭐야 잡혔어? 뭐야 어떻게 하지? 아깐 어떻게 된거지?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거 나 이거 하난데 여기로 끌어당기고 끌어당기고 이제는 아이템 없이는 못 깨나? 아 아 그럼 안되는데 그럼 좋은게임 아닌데 애 죽이고 일단 뺍시다 어 어 무력화돼있다 아 죄송 도롱 오케이 봤다 저기로 끌어 댕기고 저기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겠죠 분명히 어? 아 이거 또 쓰기 싫은데? 이거 또 쓰면은 다음 거 어떻게 잡아? 어 못 이기네? 뭐지? 이거 어떻게 잡아요? 진짜 안 죽네 됐다 어 어렵다 이렇게 되면 어? 얘네는 이거 오케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기 밑에는 뭐 있냐 또? 어 세이브됐다 이쪽이 길인가 보다 흠 흠 smart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아 앗챠 살았다 오후 이렇게하면 되는거 아니야? 어 애들 도, 도깠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의 애들은 다 죽었고 방독맨슨 애들만 살았죠 히치야 뭐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어? 여기 길 아니네 위로 가야되네 어 뭐야 아니 이거 봤다고? 아 이쪽은 안 보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아 비 많이 깎였다 끝났네 이걸 깨야 된다는 얘긴데 여기서 최대한 이렇게 민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 됐다 길이 두 개야? 아 퍼즐 귀찮으니까 엔딩이나 봅시다 빠이 이게 뭐야 아 또 쟤네 아 너무 싫다 진짜 쟤 암살도 안 되고 아 저 밑으로 몰래 들어가야겠다 아 뭐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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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정애들은 그냥 무시하고 갈까요? 에잉 오케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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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발견 어차피 금방 가죠 빨리 가 설마 오케이 왔다 좋은 자민비였다 헬리콥터 발착장 카르자는 다시 도망가야겠다 카르자는 다시 도망가야겠다 파일럿을 꺼내면 아니면 전기기기기기기기기 어? 뭐하지? 아무거나 랏퓨피 금방 가고 흠 연료냐 조종서냐 어 뭐야 얘 뭐야 어? 나 뭐했지? 뭐야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했어요 어? 어? 얘 얘다 얘네는 얘네는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주고 그럼 이제 네 차례 오케이 아 이쪽이 길 있었네 엔딩이 가까운게 많네요 이제 위쪽 성으로 가라고 하죠 지금 뭐 걸리적거릴만한거 다 치웠고 아니 이 난리가 났는데 뭐 비상경기 이런거 없어? 어? 이게 뭐지? 하면은 너도 걸리고 하나씩 쓱싹 너도 너도 쓱싹 에잉? 여기 문 어떻게 열어 근데? 이쪽으로 가는거구나 저거 열 필요 없네요 오케이 정이 아니고 정이 아니면은 한방이죠? 여긴 뭐지? 에잉? 이거 뭐야 아 이게 길이구나 어 뭐야 메인이다 얘네는 뭘 줬길래 이렇게 충성스러워 어 쫄린 표정 어? 아니 쟤네는 왜 저렇게 충성스럽지? 이거 해야겠다 이거 암살은 아닌데 암살은 아닌데 뭔가 제가 막 누가 패는 거를 많이 하다보니까 저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경비병이 열쇠를 따로 그러면 둘 다 어 둘 다 죽이란 얘기 뭐 말로는 뭐 훔쳐도 된다고 하겠지만 쉽지 않죠? 죽이는게 더 쉬워요 이거를 땡겨야 에잉? 밀어야 되나? 어? 못 가는데 아 알았다 이만큼만 믿고 응? 아닌데 더 못 땡기는데 어 땡길 수는 있구나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 여깄다 네 또 훔칠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의미 없어요 어? 아아 뭐야? 문 있는 줄 알았어 아 문 있는 줄 알았어 아우 맨삑사비 문 있는 줄 알았네 아아 아아 모르겠다아 키 떨어진 거 지금 보이죠 왼쪽에? 얘 지금 정신 나갔고 엥? 딱 뒤 잡을라 했는데 모르겠다아 진행 키 먹고 아 아 여기 밑에 뭔가 스마트한 플레이 아 여기 밑에 스마트한 플레이가 가능했네 이거 세이브 포인트도 있고 뭐야 세이브 됐나? 하나는 저 위에 있네 좀 바보 같았지만 클리어 뭐야 이거 아 아 강아지다 어? 얘는 정의다 아 홀 날랐다 밑에 냄새는 못 맡나보네 밑에 냄새는 못 맡나보네 아 이게 암살에 실패하면은 이걸 못하네 설마 냄새 맡아? 아 맞네 망했다 도망 도망 오케이 여기는 정의 없어요 아 하나씩 와 하나씩 하나씩 와 하나씩 아 아 살짝 애매하다 여기 문 닫아주시다 정의는 아무래도 좀 무섭기 때문에 정의는 아무래도 좀 무섭기 때문에 뭐야 얘네 버그인가? 망했다 아 버그다 아 버그다 망했다 버그 풉시다 버그 풉시다 방금 버그였죠? 왔다갔다 하는게 아 아 아 아 아, 버그 땜에 못 깨는 줄 알았네. 이제 모르겠다, 나도. 어? 이건 어디서 연결돼 있는데? 뭐지? 그냥 이쪽 길이 아니라는 뜻인가? 어? 아니, 사람 있는지 몰랐잖아. 이따가 말해 주지. 강아지가 지져봤자 뭐 누구 있냐? 없네. 강아지는 다 좋지만 사람이 옆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자. 아, 나 이거 먹으러 온 거 아닌데? 그 한 100년이 어둠 것이다. 수미가 거의 다 없어서 어둠을 죽였다. 슬마... 이 글에 우리의 이름을 자신을 지져보낼 수 있는 라트니, 라스트, 러스트, 러스트. 우리의 욕을 우리의 욕을 우리의 욕을 우리의 욕을 우리의 욕을 뭐야 아! 정해다 숨어서 갑시다 밑에 따고 밑으로 아무래도 아이고 정해랑은 최대한 안 싸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방패쟁이는 이제 귀엽죠 뒤돌면 죽어 이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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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암살 왜 이렇게 힘들지 뒤돌아 뒤돌아 너 왜 이렇게 아니래? 그러니까 죽는 기여 나 여기있지요 나 여기있지요 아 정해다 여기가 정해랑은 싸우지 말랬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아 아 아 거의 아니 이거 실화야? 정신 나가게 해가지고 막 쏘는 총 맞고 죽었어요 저거 맞고 죽었어 어 어? 뭐야 지금 서로 죽였죠? 지금? 나 여기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죽었다 죽었다 이 정도만 해놓고 그냥 주머니에서 빼고 싶은데 어차피 죽여야되네 어차피 죽여야되네 어? 이런 좋은 길이 있었네 이제 올라갑시다 응? 저쪽으로 가는건가? 이쪽으로 제 어그로 끌어넣고 이게 동선이 어디인지 모르겠네 아 이쪽으로 오네 아 저기로 간다 열고 갑시다 나한테 하는 얘기야? 멍멍이가 있다는건 이제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네 아 뭐야 멍멍이 혼자 작전중이었어? 뭐야 이거 아니 얘네는 대체 리더가 누구야? 왜이렇게 전략이 허접해 일단 경비들 눈부터가 문제고 아 앗 자 다시요 아 이게 순발력이 없어가지고 뭐 있니? 없네 아 아 이리로 들어가야 된다 음 스토리 포인트 아 저기있다 카라잔 보안을 끄는게 이제 목적이고 보안을 끄는게 이제 목적이고 아 이거 저거 어떻게 끄지? 여기는 뭐야? 여기는 뭐야? 이거는 움직임에만 반응하니까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어요 아 얘는 어디까지 오나 확인하고 아 여기까지 오네 바로 빠져나와서 밑으로 방패쟁이 저 왼쪽에 적일 수 있는거 같은데 방패쟁이 아 봤다 봤다 아 맞다 얘네 눈 나쁘지 못보죠 아 아 잠만 피해야돼 이거 아 뭐야 아 아 지금 암살 각이었는데 뒤에서 음 이것도 한 암살 얘만 잡으면 제격수 멘탈 나갔을때 쓱사 세이브 뭐야 엑스가 저쪽에 있네 아 세개나 해야되네 어 그럼 여기 올필 없었네 좀 미안하네 어 발전기를 끄면 되는데 지금 일단은 이거 문을 열어야 된다는게 보이죠 음 문 어떻게 열냐 저 위에 뭐가 있나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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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갈라 했는데 그게 안되네 타이밍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아 타이밍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였는데 요거 가만히 있으면 안걸리죠 근데 여기까지 왔고 레이저에 안걸리겠지 어 안걸리네 어 어떻게 가지 어 저 위에 뭐있다 아 이거구나 이거다 이거다 레이저에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살았다 살았다 여기서 어 어떡하지 일로 매달린 다음에 빠르게 가서 왼쪽으로 앗 아 오케이 확인 빨리 가면 돼요 여기까지는 지금 안전지대 딱 타이밍이 되는 순간에 왼쪽으로 쓱 바로 올라가면 돼요 바로 가서 아 너무 빨라갔다 너무 빨리 갔죠 이번에 그래서 아이고 다시 엥 엥 빡친거 아니에요 안전지대 바로 가서 매달려서 위로 가서 오케이 여기 안전 안전 오케이 됐다 아 내렸다 아 아 요거 하나 더 하면은 이제 저기로 가는 문이 다 열리겠네 어 꺼졌다 그래도 또 이 게임이 제가 되게 좋게 평가하는 이유가 한번 했던 거를 또 할 필요는 없어요 방금처럼 한번 갔던 길은 한번 갔던 길은 다시 갈때는 가기 쉽게 풀어줘요 그래서 이게 게임이 되게 잘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쪽이구나 뭐야 저 밑엔 뭐야 아 어 여기 틈이 있었네 이게 뭐야 anson 어 어 왓더 이것까지 하면은 또 살려달라고 얘기하겠죠? 돈 준다고 어? 얘기 없네 안하네 뭐야 목숨이 이제 얼마 안남았다는게 느껴지니까 쫄보네 쫄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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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어떡하지? 밑으로 가야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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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다 열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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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는 얘네는 의미없고 어허 어허 좀 신중하게 어허 아 아 실수 아 실수 실수 뭐야 어허 역시 마지막은 마지막 이거 써서 이거 써서 얘 쓱싹하고 생각보다 연기 타이밍이 시간이 짧네 뭐야 얘네 정해도 아니네? 방패쟁이잖아 어? 어 아 여기까지 오진 않는구나 얘는 여기까지 오죠 왔을 때 어이 어이 어 뭐야 문 앞에 있을 때 암살하는 스킬 있잖아 왜 왜 못해? 다시 할게요 아니면 그냥 지금 합시다 아 또 내 힘을 드러내게 만드네 여기서 자 탈출 어? 아 자꾸 귀찮게 할래 얘네를 웬만하면 안 죽이고 넘어가고 싶은데 저 위에 뭐야 저거 정해다 그럼 이쪽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뭐 쟤네는 용병이니까 뭐 쟤네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뭐 쟤네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리더만 잡아옵시다 어 어 어 어 아 아니구나 아 일로 못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맞다 저기 길 있었죠 이런 곳에는 경비 안두네 바본가 어디로 침입하는지를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음 정해있고 저격수 음 음 이거 하나는 무조건 얘한테 써야되요 얘한테 쓰면 얘 미치고 얘 총 막 쏘겠죠 어 오케이 이러면 쓱싹 이렇게 되면 이제 어 어 이건 아니지 뭐지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지 똑같이 해볼게요 다시 여기서 곤충 써서 얘 잡고 저격수 미치고 총 막 쏘고 총 막 쏘고 저한테 죽고 여기 위로 어떻게 가지? 어? 뭐야 그냥 가잖아 아 이걸 못했다고? 이거 어떻게 죽여? 여기서 이거 하나 던지고 어 그냥 가서 죽이면 되는건가? 아 그냥 죽이면 되네 어 카라전의 운명 복수 성공? 끝이야? 끝이야? 어 끝이야? 엔딩이다 마지막 귀환 뭐야 뛰지도 못해 뭐야 이거 헬시안이 뭐하는거야 뭐야 아 아 아 아 좀 선물을 가져왔는데... 이 암컷이 뭐지? 왜 쇼핑을 가져왔어? 우리는 그냥 카라젼을 죽여야 해. 우리는 그를 죽여야 해. 내가 당신을 그 마크에서 받았지? 이것을? 당신이 당신을 죽여야 해? 네, 알겠어. 당신 당신과 당신의 클랜을 가져왔어.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그레헤드가 아닌가? 아자이가 거짓말 뭐야 엔딩 아니네 이거 우리를 보낸 당주가 제일 나쁜 놈이었던 거 같은데 여기 있다 우리를 다 죽였어 우리를 죽였어 우리를 죽였어 그리고 이제 우리를 죽여있는 것들 그리고 그리고 그들의 기술을 자이이 우리가 죽였지 우리를 죽여야 해 우리는 모든 것을 죽여야 해 시간이 흐른다 이제 자살하라는 거죠 딱 봐도 당주 죽이겠지 자살이 뭐야 끝이 아니네 나 끝인줄 알고 막 했는데 뭐야 이건 또 판지 상자 아 뭐야 나 끝인줄 알고 막 했는데 어 бл stands 있음 어 뭐 이거 처음에 말해준 그건데 도산의 트레일도 여기가 있습니다. 주의의 목적은 인기의 주의입니다. 제 눈이 그의 주의가 있는지, 그는 그의 주의가 있습니다. 비밀 찾는 게 이제 또 이어지네. 떠오르는 바람. 이 밴디드가 좀 어려워. 괴롭히게 봐주세요. 어? 뭐야? 함정이 있네? 부탄이다. 부탄이다. 아 어 어 어 미리 발견을 해도 아 폭발을 하는구나 시간 지나면 여기 뭐가 있냐 오 더 함정이야 자동차에는 무조건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겠네 여자가 좀 잔인하네 저거 지뢰인데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다 지뢰 포탄이네 되게 나쁜 놈들이잖아 스톤이 흩불들 여자가 아직 살아있어? 음 저거는 밟을 때까지 안 터지나보다 어 이 뭐야 부서진다 오 연출봐 뭐 막 무너지는 그런 건물들이여가지고 잡으면 이렇게 부서지는거 되게 괜찮네요 표현 잘했다 뭐야 어떡하지? 내려오진 않나? 오케이 오케이 이거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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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시키고 얘가 뒤에 본 순간 이동 아 아이 아니지 아 이건 아니지 뭔가 원하던거랑은 좀 다르지만 아무튼 지나갑시다 얘네 빡세네 눈이 좋네 일단 지뢰 어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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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진다 기본적으로 쟤네한테는 지뢰가 반응을 안 거 같은데 아닌가? 이렇게 해주면 되나?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어 맞네 이걸로 쏴주면은 지뢰가 작동을 하네 얘네한테도 근데 나는 좀 위해를 보고 싶은데 오케이 어 어? 잘 잠이 피했네? 오우 트랩 아아 이걸 쓰면은 지뢰가 다 보이는구나 뭐야 저 밑에 뭐 있네? 아아 이걸 쓰면은 어 애들이 뭔가 혼란스러워하긴 하지만 저를 의심하진 않네요 최대한 죽이지 말고 갑시다 쉽게 쉽게 가서 엔딩 봅시다 억 억 핫 자 이거 어떡하지? 하나 잡고 이거 어떡하냐? 어잉? 아 이런게 있었네 뭐 어쨌든 클리어 어 여기 잡혀있다 아 어 어 어 도적들이 저 짓거리를 했구나. 열쇠랑 도구찾기 지금처럼 계속 플레이하면 되겠죠? 으악 가끔 눈 썩으면서 합시다. 아 기본적으로 애들이 많진 않네요. 그리고 애들이 뭐 엄청나게 뛰어나지도 않고 아잇! 하지만 이건 너무했지 이건 너무했죠? 뭐하세요? 뒤로 돌아라 여기서 일로 숨기고 이 밑으로 해서 저 밑에 것부터 하나씩 깹시다 이거 또 뭐냐 또 다 지뢰네? 사람도 있고 근데 아 아 한 명인가? 사람? 어 저 밑에도 있고 어 저 밑에도 있고 오 뭐야? 내가 밟은 이것 때문에 지뢰가 터지면서 사람이 죽었구나 많이 왔다 많이 왔다 여긴 뭐야? 아 퍼즐 퍼즐은 귀찮다는 것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숨고 딱 봐도 뭐 있죠 여기 이거 밟으면 죽나? 어 어 죽을뻔 했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음 얘는 어떻게 해? 어 오 뭐야 이거 안 걸리네? 어어 야시경 쓰고 있어가지고 연막 효과가 없네 근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야 왜 이렇게 멀어 그러면 이거 써야되나 그냥? 좀 아까운데 총 맞는데 총 맞아 이상한 소리 그만 내고 일로와 일로와 아 아 이거 곤충 쓰는 거 아까운데 아이고 아이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어그로 끌어서 저리로 가면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쓱싹?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거 아 아 얘네 참 지뢰 많이 만들어놨다 이거 밟으면 어떻게 작동한다는 건데? 아 이렇게 어? 어떻게 없애? 그럼 이거 어떻게 없애? 저기는 이제 못 가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어 어 이런식 해서 이렇게 해서 왔다 세이브 어 여기에 먹 있나 보다 여기에 먹 있나 보다 어